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장동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영화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? 어느 가족이라고 세 번 봤어요 취조 취조 받을 때 눈물 흘리는 씬이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장면이 안 잊혀져서 두 번을 더 봤거든요 영화반에서 그래서 총 세 번 총 세 번을 봐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안승균이라고 저랑 작품을 드라마 세 개를 같이 한 영화를 나중에 같이 하고도 싶고 영화제는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방금 질문을 하니까 바로 뜨네요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 진짜 원래 이렇게 하는 거? 네